세어 해피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지금 이민 와서 사시거나 뭐 유학으로 오셨다거나. 아니면 그 잠깐 6개월 동안이라도 이렇게 모험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이든 간에. 정말 힘들죠. 제가 오늘 끝까지 영상을 다 잘 찍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점점 캐나다의 리얼한 현실을 자꾸 보여드리고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고 다가가니까 한 분 두 분 정말 에브리데이 카톡이든 여기 계신 분들 전화로 하든 본의 아니게 인생 상담 이민 상담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막 가슴이 내 옛날 생각이 나서 먹먹해지고 여기서 사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왜 있잖아요 그냥 이게 통해요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 질문 저 질문에서 막연하게 막 이렇게 알려고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았든 안 받았든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이 그 타양사리의 외로움과 어떤 설거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마디만 해도 싹 와닿고 서로가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저도 이렇게 이제 애청자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밝게 얘기를 하지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정말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을 리얼하게 또 좀 설명도 해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제목이 한국에서 포기해도 캐나다에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포기는 뭐냐면요. 이민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포기해도 괜찮은데 캐나다에 일단 와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감 잡히죠. 그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를 거의 하고 직장이며 집이며 그 마음 정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건강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특히 강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이 배우자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미국에도 이민 가 있고 캐나다에 와 있는데 정말 가정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혼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과연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싶은데 잘 살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나 아이들이 이 타국에 와서 잘 적응할지 못할지를 나도 모르는 거야.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할 것 같으니까 배우자 아이들 막 데리고 왔는데 와서 막상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절대 나하고 같지 않아요. 잘 적응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캐나다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는 만큼 쓸 수가 없어요. 벌어도. 그러니까 정말 소박하게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캐나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내가 왜 이민 가지? 이 질문을 정말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적응을 잘할까? 그러면 내 배우자가 정말 적응을 잘할까? 내 아이가 정말 적응을 잘할까? 이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현실이 다 바로 눈앞에 닥칩니다. 최근에 통화도 하고 정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제 열혈 팬이세요.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30, 40대, 50대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혼자 너무 무섭고 외롭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30, 40대를 지나봤지만 뭐 정말 내가 알아서 아이들도 쾌하고 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애국에 오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저도 처음에는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거 전 또 칼리지까지 갔죠. 그 다음에 아이들 케어하는 거, 픽업하는 거, 또 방과 후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어쩌면 주변에서는 나보다 더 힘들다 그러고 다들 아프다 그러고 막 우울해하고 막 편하던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지 약속이 났 듯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장난 아닌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최근에 이 상담한 내용들을 모두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그동안 많이 매일 온 걸 통합적으로 해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과 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팁을 드릴게요. 자, 먼저 유학 후 이민으로 온다고 해서 혼자 기르기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혼자서 아이들 쾌화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년, 3년, 4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젊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외로운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고 의지도 안 되는 남편 같지만 아내 같지만 막상 해외에 나와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나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버리지 말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혼자 오신 분들도 그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곧 지나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곧 지나가고 아이도 곧 성장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야 너 대단해 여기까지 와서 어머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해쳐나가니 이렇게 혼자 해쳐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라 더 잘해준 사람 없거든요.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까지 할 거야. 어느 애청자분이 힘들 때마다 제 영상을 푹 떠보면서 초심을 자꾸 다잡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다잡으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늘에 맡겨라.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다시 계속 도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요. 길이 자꾸 열리고 끈이 자꾸 연결돼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학고임은 그래가지고 기러기 가족으로 먼저 오신 분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자꾸 같이 오라고 그러는데 행여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영상 보면서 힘 붉은지고 저도 정말 많이 아팠고 그러는데 해냈잖아요. 모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고 하늘의 신도 나를 도와줄 거야. 그 믿음으로 하시고 나를 사랑해야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정말 아이들하고 더 사랑을 돈독하게 해야 돼요. 매일 매일 사랑한다. 너 힘들지? 내가 힘들면 아이는 더 힘들어요. 힘들지? 괜찮아. 우린 잘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혼자 20대든 유학생이든 혼자 유학으로 와가지고 졸업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칼리지도 대학 졸업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캐나다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볼 거 없이 학력 상관없이 어떤 직업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설령 2년, 3년, 4년, 5년 해봤는데 아니 다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할 확률도 50% 성공할 확률도 50%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공을 못했어. 2년, 3년 하다 보니까 특히 20대 분들 대학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스피킹은 어느 정도 돼도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시험 패스해야 되고 페일하면 안 되고 이게 이만큼의 이도리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법이 우선이고 원칙이 우선이 이 캐나다가 칼리지 대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뿐이 아니게 그리고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악착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좀 태생이 여리고 강하지 못하고 쉽게 외로움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졸업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졸업 못한다고 뭐가 어때서 왜냐하면 캐나다는 20대 30대 40대 50대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애들트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있어.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공부하기 싫어. 개인 성향이야. 그래서 그냥 노가다도 해보고 그냥 어디 가서 시다로 미용도 해보고 그냥 공장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또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어느 순간에 아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칼리지로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하이스쿨 졸업장 크레딧 따면 돼요. 왜 애들한테 하이스쿨 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같이 모이면 자기의 인생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 못했다고 대학 졸업 못했다고 절대 부모님부터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큰일 났다. 인생 쫑쫓다.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이딴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제 20대가 10대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실패한 경력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점점점점점 그게 쌓여서 노하우가 발생을 해서 어느 순간에 폭발처럼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후배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경험 많은 사람 학생들은 훨씬 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고 리더십도 좋아요. 온실 속에 공부만 하고 온실 속에 잘하는 사람들이요 단체생활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생한 경험이 없어. 실패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못했다고 대학처럼 못했다고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자 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거나 하면 돼. 뭐 진짜 식당 가서 서빙을 하든 어떤 비전이든 좋아요. 그리고 공장 가서 해도 되고 뭐 헤어색 가서 심부름 해도 되고 여기는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요 성별도 안 따지는 곳이야. 이랬서 냈을 때 내가 마인드 정말 밝고 뭐든지 잘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끈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도 조금 약해 이 초케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주변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초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까 짓 거 그게 인생의 다예요? 아니 학교 졸업장 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졸업장 가지고 무슨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어딨어? 없어요. 졸업장은 형식일 뿐이고 사실은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사업을 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 단계 하나 단계 올라가서 성공을 하는 거지 아니 막말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석사 과정 박사가 되어서도 그 이상은 또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했다고 월급 처음부터 아니에요.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뭐든지 노하우를 쌓아서 어느 순간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석 박사들도 더 노력해서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들 내가 내 주변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와서 계신 분들 제 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아휴 정말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나도 어렸을 때 정말 부모도 엉망 많이 하고 외롭고 진짜 버림받은 아이처럼 내가 살아봐서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휴 옆에 있으면 그냥 안아주면서 내가 그 아이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해온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간 거야. 왜냐 남이 다른 집 아이들도 부럽고 다른 집도 부럽고 다 부러운 것 뿐이었고 저는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최악이더라고요. 정말 최고로 가난했고 최고로 사랑을 못 받고 왜냐면 시골에 시골에 살았는데 아들 사상에 빠진 그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방치해. 방치.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요. 이민까지 와서 여기서 공부해버렸다니까요. 왜냐면 공부에 한이 맺혔었거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데도 공부 안 할 수 있어. 근데 나처럼 환경이 나쁜데도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정의 한 장 차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곧 지나가 이 순간은 곧 지나가고 반드시 해뜰라라고 정말 어떤 상황에 그냥 가다 보면 돼요. 되고 절대 애들 특히 20대 분들 지금 뭐 고등학교처럼 못했다고 대학처럼 못했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못했거든 일단 18세가 넘으면 여기는 자업은 다 가질 수 있고 아무거나 그냥 해. 해다 보면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요. 학력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사회에서 허드렛 일부터 하고 진짜 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신문배달도 하잖아. 여기 많이 하잖아. 하잖아. 여긴요. 뭐 음식 배달 뭐 청소 뭐 그 서빙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바닥부터 다 고생한 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를 다 읽을 줄 알고 어떤 일을 부딪혀도 잘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고난에 빠지신 분들은 지금 걱정에 사로잡히고 아이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이거 절대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집착하면 자신을 죽이는 거고 아이를 죽이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오케이. 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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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아서 아무거나 하자. 아무거나 해서 밥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희망을 주고 내가 부터 마음을 바꿔야 돼. 부모가 옆에서 그걸 안 해주면요. 아이들은 솔직히 가장 힘든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이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도 못했어. 그거를 절대 주눅들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껴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괜찮다 그러고 우리 이 길도 알아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우울할 때일수록 밖을 많이 나가야 돼요. 뭐하도록? 산책도 하고 해피런 도 하고 해피 워크 해피런 그 다음에 해피사이클 해피테니스 캐나다에 계시면은요. 테니스장 어디나 오픈됐어요. 테니스채 싸요. 얼마 때 가면 20%를 사. 테니스도 치고 띔박질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닷가도 가고 캐나다가 자연이 너무 좋은데 이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자연을 즐기질 않아. 그런 자연을 즐기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잘못되고 이렇게 나도 힘들어지면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민을 왔나 내가 괜히 잘못된 절대 자책하지 마요. 이미 여기 캐나다에 왔으면 집중해요. 어 길이 있을 거야. 어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여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살고 있네. 오케이 내가 해버린 해 낼 거야. 걱정하지 말아. 해피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운이 아이한테 가야 돼요. 가족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어쨌어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여기까지 너 때문에 뭐 왔는데 그리고 뭐 야 돈은 다 까먹고 뭐 백날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 돈을 까먹었든 뭐 이민이 됐든 안 됐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이거 하나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 그런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걱정만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울하는 거고 맨날 울어. 아니 맞아요. 근데 실컷 울어야 돼. 우는데 울고 나서 할 게 있어. 그래 실컷 울었다. 지금부터 화이팅! 여러분 잊지 마세요. 캐나다에 오시면 처음에는 거의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나마 온 가족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운데 두고 왜? 사랑을 가운데 두면 다 양보가 돼요.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이 가운데 없고 어떤 욕심 뭐 학벌 돈 이런 게 강해지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여름에 오면요. 응? 이거? 이렇게 표현하죠. 하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트 해피 그리고 내 마음에 이 하트가 있고 가족 간에 이 하트가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뭐가 안 돼도 행복하고 학벌이 없어도 행복하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행복해요. 자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머리가 맑아져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캐나다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정말 건강해야 되니까 해피런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가슴에 사랑을 씹어요. 응? 이 사랑을 그래서 울지 말아요. 울지 말고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게 없으면 행복 안 와.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앞만 보고 가요. 정말 여고 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일 반드시 와요. 그리고 우리 얼싸 안고 정말 해피맘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우리 열심히 이제 정말 기쁘게 우리 캐나다에서 살아요. 정말 나중에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들 30, 40대, 20대 캐나다에 와서 성공하고 나중에 내가 70, 80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피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사랑하면서 우리 잘 살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왜 이민을 가는지 정말 지금 행복하고 상황이 괜찮고 돈도 잘 벌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서 준비를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빨리 오려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빠진 게 있어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오실 분들은 나중에 이런 시험치하고 덜 있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미생활 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 огром해 Hannity